강다리엘씨 강다리엘씨 어서오세요 2022년에 준 스트리트맨 파이터 MC로 맥 활약을 보여주셨죠? 정말 가중 가중하세요 오늘도 특유의 눈은 소로 레드카펫을 녹이고 계시네요 국내 피자터에서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입지와 영향력을 더욱 확보해 가지고 있는 강다리엘씨 만나보겠습니다 와 이분이 오시네요 배우 주종영씨입니다 2022년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 이상한 편의사 우영우의 주역이시죠? 네 시간되는 연기로 권모 실수라는 인테이크 열명을 얻었죠? 정말 시청자들의 사랑도 마음도 높아지않은 스트리트입니다 저도 드라마 잘 봤습니다 배우 종종영씨 장애로 모셔보겠습니다 배우 박성훈씨가 레드카펫을 밟고 있는데요 차이세우님의 처음부터 오늘도 역시 비주얼이 열리하십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비주얼과 명연기로 스크린과 배우관에서 맹파략을 하고 계신데요 이끌어오는 배우저 박성훈씨 자리로 오셔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첫번째 코스가 남다듭니다 박윤규씨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쇼트트랙 선수이자 크리에이터로 대화락을 펼치고 있죠 넘치는 비가 대단합니다 인사에서 불러오는 거예요 방면에서 입사를 흔들끓고 있죠 박윤규씨 자리로 오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카리스마 카리스마 상탐